다이오닉 할까요? 메카닉 할까요? 다이오닉 할까요? 메카닉 할까요? 메카닉 할까요? 메카닉도 종류가 많죠? 전수 메카닉, 유령 메카닉 벤 카닉 염사벤 뭐할까요? 카닉 가겠습니다 에허카닉 아하 멋있게 저거 한 두마리 딸라그랬는데 욕심이었다 왔네 맹독충 동지 짓는거 보니까 기가병 함부로 변신하면 안될듯 가서 여왕만 좀 따고 오자 만족 욕심 부리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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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뮤탈? 바퀴? 이거 보여주고 벤테같이 뮤탈 가는 일도 있어 터넷은 그래도 멀티바드 한 개씩은 지워줍시다 움직임이 없냐? 얘네는 뭐? 움직임이 없냐? 얘네는 뭐? 야 너 이거 삼행독충이지? 삼행독충절합이지? 내 눈은 못속여 씨발 저기도 왔었네 잘하겠지 ? 왜? 내 눈은 못속여 이 손은 못속여 이쁘다 이빨다 뱀다 이쁘다 줄어들 이빨다 이 손은 더 조합을 다시 여기서 해약해약 이렇게 나머지 거리나.. 또.. 잠시 과목으로 수납이 이렇게 하더라구요 약간. 21. 21. 퓨터가 합격하다고 kotorbye- 퓨터가 아니다.. 퓨터가 앓업을 해야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. 후반을 준비해야겠네.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거야. 어후 미안해 미안해.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줘요. 왜 이래.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줘요. 이 업그레이드는 더욱 강하게 만들어졌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! 헛된 기지는 있지? 아군이 도둑받고 있어요!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! 거짓말! 오! 졌는데? 야 그냥 여기 먹어 저 건물기대는 다 썼어 포함되어서 곱멍이 고갈렸어 이곳은 그럼 캬 인가요? 적을 점막 잘 만듀니에요 어떻게든 200 채우자 200 만들자 2점막 잡아 missed ninguém 괜찮아,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중이야 아 나 무서워 저 부위가 중요하다고요 어젯 이 역할은 꼭 그곳을 연구하더라 사령부 업orp에赤장이 왔지만 — 회의—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아 시발 저거 닥쳐 행성노새로 맹동충 100마리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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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... 야야야 빵너어씨 가 가자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수비만 할거야 가자 빵너어씨 일어서 경고가 전퇴하니 더 많아지는 않습니다. 공격, 소멹, 소멸의 전퇴하니 더 잘 패션을 운을 하겠고, 도움이 더 빨리 자리해야되요. 또, 루시에서 루시에서 퇴근하고 있으며, 히힛 이걸로 이겼어 이걸로 이겼어 저거 왼쪽 다 먹었는데 여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울트라 안되죠 메카닉 200은 안되지 가스가 이제 다 써버렸네 나오는게 저글린밖에 없는데 나는 타락기가 중간에 나오길래 어 무군 나오나 싶었는데 무군은 뭐 나오지 못했다 이걸 이겼다 열 번 맞고 한 번 고개가 나가서 이겼네 고맙습니다 대기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